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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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수 언니하고 은혜어린이집에서 4년 동안 교육을 받았으므로 이 점수를 줍니다. 2023년 2월 22일 사회복지법인 은혜어린이집 원장들이 축하합니다.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할 줄 알고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지혜로움을 가진 현서에게 이 상장을 줍니다.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서로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. 2023년 2월 22일 은혜어린이집 원장들이 축하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들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제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해 보는 맘도 배웠습니다.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보내던 여러 일들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. 이제 선생님 말씀과 가르쳐 주실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좋은 학교에 가서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스럽게 모두 함께 놀아주시고 우리 아들 그리고 고맙고 성장님들 모두 아나이게 돼요. 사랑하는 동생들아 너희들도 은혜어린이집에서 더욱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잘한다. 시작 멋진 초등학생이 되어서 은혜어린이집을 빛낼게요. 2024년 2월21일 중학생ไ Hugh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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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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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